신랑스가 부르기 참 어려운 노래인데요 일단은 너를 처음 보는 순간 난 숨이 멀져버렸었지 하늘은 노랗고 머릿속에 지게 종소리만 울려 하지만 침착해야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야 서두르면 망쳐버릴 테니까 하나 둘씩 작전을 실행해볼까 세상엔 둘도 없는 괜찮은 남자로 보여 갓 할 텐데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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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올라이 나의 손을 잡아봐 넌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말을 벗어낼 순 없어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나도 이렇게 만나지다니 사랑에 빠져버렸어 에이 뷰 찬유야 찬유야 이리 와봐 찬유야 이리 와봐 찬유야 괜찮아 괜찮아 노래 부르면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? 장난 안 있어 찬유야 잘했어 왜 노래를 불렀어야 돼? 우리 찬유 군은 긴급히 휘 라인으로 저희가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뭐야 이휘재 씨 영재잖아요 이름 응? 이형재잖아요 내가? 네가 아 내가 아니 그건 이제 결혼하신 분이고 어? 방송은 이휘재가 결혼은 이형재가 어머 언제까지 총각 행세를 하나 두고 보자 어디 자 이번에 다시 우리 배한성 선배님과 우리 유리 씨입니다 멍청 자니리 뜨거우라이냐 자니리가 아니고 자니리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이분 정말 멋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씨는 없어요 뚜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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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신다면 헤어칩시다 아프게 마음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라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이라고 창세용 씨 대단합니다 박자를 컨트롤하세요 컨트롤 하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정말 박자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. 박자 밀단계 최고세요. 땀이 다 나네요. 서유리 씨는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곤 하세요? 당연히 꿈꾸죠. 여자람이에요. 어디서 만나고 싶으세요? 기왕이면 일터 말고. 그냥 놀 때 여행을 가구나. 일터도 괜찮아요. 여기 봐요.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여기에서 잘 만났잖아. 일만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. 저 같은 스타일 어떠세요? 솔직하게. 저 이선균 씨 같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하하하하 세상 거울이 있다. 세상 거울이 있네. 진행하실게요. 빨리 빨리 빨리. 아예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만하시고 진행하실게요. 빨리 빨리. 돌려 주세요. 이재용 유호. 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이거 여자 노랜데. 어머. 정두리 씨가 아는 것 같은데요. 자 정두리 씨의 섹시한 매력에. 정두리 씨의 섹시한 매력에. 병실인게이 시네요.